하우트 전태주. 태주 사용설명도. 선생님한테. 또 요즘 영화 많이 봤네. 영화 많이 봤어. 역기적인 그녀 봤네. 안녕하세요. 태주 아버지 전대쌤입니다. 태주를 큰 사랑으로 키워서 성격을 아니까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1. 입술을 물면 절이 있다는 사인이에요. 2. 자꾸 넘어지고 앞 2가 약해지고 흔들거리고 있어요. 좀 조심해지면 고맙습니다. 3. 4살이 되는데 아직도 오줌을 많이 싸요. 코스를 만지면 화장실로 데려가주세요. 시를 하고 싶은 사인입니다. 고맙다. 4. 볼은 번지는 게 아니라 자는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선생님이 골키파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이거 뭐. 아 나 진짜. 울어. 울어 울어 어떡해. 엄마 매일 모르는데 왜 이런 걸 보여. 야야야야. 정대세 주. 진짜. 정대세 미치겠다. 부탁을 하나만 한다면. 아빠 닮아서 몸은 튼튼하지만 마음이 약한 애기니까. 정말 사랑만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호두둑이네. 호두둑이야. 진짜 대단하다. 호두둑이야 호두둑. 호두둑이야 호두둑. 정대세. 정대세 아주 감성이. 우리 대세.